HD 현대의 조선 중간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은 4,839억 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부유식저장재기화 설비인 FSRU 한 척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FSRU는 17만 세제곱미터급으로 길이 294m 너비 46m 규모입니다. 설비는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2027년 7월까지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FSRU는 해상에서 LNG를 기화시켜 육상에 공급할 수 있는 특수선박으로 HD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들어 전세계에서 처음 수주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계약권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해양설비 1기를 포함해 64척 77억 9천만 달러를 수주해 연간 목표 135억 달러의 57.7%를 달성했습니다. 선종별로는 LNG 운반선 6척,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25척, 액화석류가스 암모니아 운반선 21척, 에탄 운반선 1척,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2척,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 2척, 탱커 3척, 자동차 운반선 PCTC 2척, FSRU 1척, 해양설비 1기를 수주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